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어차피 이제 우리 엔딩 봤으니까 다 똑똑 까놓고 얘기합시다 어디로 가야돼 아까 거기서 뭘 해야돼 섬님을 원해요 그 아까 그 숫자 번호 비밀번호 그거 다 찾아야돼요? 내 자리? 번호 찾는 곳에서 번호 찾는 곳으로 가야 뭐야 마리아 방구야 번호 찾는 곳에서 번호 찾는 곳으로 가라니 정말 직급군요 번호 찾는 곳으로 가라니 번호 찾는 곳으로 가라니 번호 찾는 곳으로 가라니 그러면 그 뱀한테 물리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 번호를 엘리베이터에 입력하라고 그런 너무 잘하구요 여기 보는데 아이템이 있었나? 캔디바 캔디바는 중요한 영양공급원이지요 근데 번호 얻기전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거야? 번호 얻기전에 애벌레로 가면? 그럼 끝이야? 어? 아 그럼 다시 해야 된다고? 거기 근데 아까 저장도 안되던데? 저장이 가능하다고? 아까 안됐었는데? 이런 어? 아까 안됐었는데 이상하다 저장도 안됐는데? 마녀의 종이를 사용하기를 해야되나? 헐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먹어 많이 먹어 됐어 그런 다음에 몇가지 먹고 저장을 먼저 하자 어디있어 마녀의 종이 어? 없었나? 여기서 이거 먹고 해야 되나? 어? 아 어? 종이 아무것도 복사되지 않았어 복사되는 종이도 아 복사되는 게 아 따로 있나 보다 찾아야 되나 보다 그것도 와아 오와 으.. 그러니까 안들려?, 으어!! 엘듬 줄줄줄QuKI 유욕 파이브 뱃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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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 아아 fotografige 저정을 하게 되는데이씨 잘피하신다 했는데 맞았쟋노 됐다 어 뭐야 종종종 아, 종종종! 사 베러리 벨벨벨 종종종 벨벨벨 벨벨벨 연필 슬라이스 슬라이스 아 복사가 안 돼 뭐야 저장 언제 해 아 잉크 주입 잉크도 주입해야 되는 건 뭐야 잉크가 없다고 하든가 아니야 한번 한 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로 나와요 2 2 그건 뭐야 지금 이사 벨벨벨 이사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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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이사벨벨벨 이사벨벨벨 뭐 다 본 것 같은데 뱀이다 뱀시끼다 다 본 것 같은데요 뭐야 복사되는 거 맞아 어 복사가 일 도 안되는데요 으으 음 티 티 티 티 어 팔 팔 찾았어 팔 찾았어 어어어어 아.. 된장이 진짜 야 근데 북음 끄는건 너무 에바 아니냐... 게임하는데 구금을 꺼야 뭘 해야 되지? 1부터 9까지 노가다로? 어? 5를 해볼까? 뭐야 너 이 자식아 벨벨벨 벨벨벨 2 4 0일수도 있잖아 0 8 안되나? 아 그래 좀만 더 찾아보자 무모해 미친 짓인 것 같아 안돼 아니요 뱀 아, 나 뱀 싫어 뱀 두 마리나 나왔어 뱀 너무 싫어인데 파 뒤져봤는데 어디서 찾. 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 여기도 안찾은 데가 있는 랭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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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열렸나? 파 열었는데 아까 분명히 어? 파! 어? 뭐야? 잠깐만 이거 무슨 상황? 어? 왜 팔이 또 나와? 뭐야? 팔 아까 먹은건데? 세번째꺼 나와야되는데? 버그인가보다 이건 뭐야? 아 잉크 뭐지? 진짜 하나는 찍어야되나? 스포요? 예 하세요 어 괜찮아요 우리 엔딩 한번 봤으니까 스포라기보다 아니 스포는 아니고 훈수지 훈수 흐흐흐 2468 이라고요? 벨 아 아니다 벨 벨 벨 2 4 6 8 안 되는데? 어? 붕 끄고 해보자 어떤사람은 18이고 어떤사람은 68이에요? 그럼 2418 해봅시다 벨 벨 벨 2 4 1 8 뭐 반응이 없는데? 제가 말하는 훈수와 스포의 차이는 뭐냐면 훈수는 방금처럼 이런거 이런걸 알려주는게 훈수고 훈수라던지 아니면 뭐해라 뭐해라 이렇게 알려주는게 훈수고 스포은 스토리상에 그게 스포죠 스토리상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버리는거 스포 다시 2468 다시 해볼게 그럼 벨 벨 벨 벨 2 4 6 8 됐다 아 두번 누른게 맞네 맞네 오케이 기생충 다섯마리 찾으라는건 아까 그 기생충들한테 잡아먹히라는 소리에요 물리라는 소리에요 죽으라는 소리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계속 죽으면 안나와? 어? 뭐야? 응? 무슨 상황? 무슨 상황이야? 오 저거 뭐야 쟤 뭐야 칼? 뭐야 아무 설명도 없이 여길 칼로 뚫으라는 소리야? 말도 안돼 아니 근데 케이트가 이렇게 된거에요? 우와 브라이언? 케이트 살렸다 케이트 살렸다 케이트 살렸다 버그야 뭐 이렇게 버그가 많아 됐어 가자 스킵! 스킵 플리즈 exatamente 스킵 플리즈 스킵 플리즈 슛 пер 그 부분에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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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즈 에피소ских 스크린두 계속 클릭하고 있었어 아 진짜 아 땡그랑 기상하십시오 헛 기상하십시오 아 놀아 안 놀아줘서 삐진거 아냐 뭐야 이거 안 놀아줘서 삐진거 아냐 결론은 아니 생각해보니까 무단으로 약속해놓고 난 니가 싫어 너랑 놀지 않을거야 이것도 아니고 미안해 오늘은 같이 못 놀거 같아 이러고 양해를 구하고 찾아와서 양해를 구하고 갔는데 아니 매번 매번 약속을 못찍힌것도 아니고 잠깐 그 하루 사정이 생기면 못 놀수도 있지 여보 나 일요일날 휴방한다고 저렇게 하지 않을거죠 미안해 오늘은 같이 방송을 못할거 같아 했다고 해서 아 아까 그 뱀이 그 뱀이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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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흐흐흐흐 정말 하루 못 본다거나 그렇게까지 그리워질까? 내가? 매일 보다가 뭐 하루 안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일주일에 두번... 두번 보는데 뭐 어차피 그거나 그거나 크스워 크스워 그게 일본어로 웃는 소리예요? 자주 못보니까 더 그렇죠? 아 그래? 좀만 참아 바쁜거 끝나고 같이 많이 놀아줄게 흐흐흐흐흐 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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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가 내 자리여! 어딜 넘어 아 내려갔.. 내려가버렷 내려가버렷 다시 올라가버렷 그놈의 버렷 됐다 아 됐다 사내 동료 도전과제 달성 올라가시고 저기있다 게이트있다 지루하게 말하시고 아니죠 섬님은 모르십니다 일주일에 두 번 보는건데 일주일에 하루 밖에 못보는게 얼마나 생각나겠어요 정말 내 생각이 짧았구나 우리 한나 일주일에 두 번 보는데 한번밖에 못보여줘서 많이 미안하네 하지만 우리에겐 내일의 내일의 태양이 있잖아 석양을 향해 레츠고 일주일에 날씨가 날씨가 일주일에 날씨가 잘 쉬고 잼나게 놀다 오깁니다 너무 뭐야 갑자기 울컥하잖아 섬님 대신 잘 쉬고 재밌게 놀다 오깁니다 저희 잊지 마시고요 약속입니다 눈물 나려고 그러잖아 마치 오늘 첫 출근날 같네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군요 자 여기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커피 한 잔 야 나 커피 한 잔 먹으려고 내가 다시 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하루가 끝났으니까 나 커피 되게 많은데 저랑 약속한 그 커피는 같이 마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신트라코프의 옥상 전경이 그렇게 예쁘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첫 기차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아 여기 그만두려고요 아인 서브라버니 그러는 거 아니요 그래서 세상 달달하는 거 아니자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해고 통지서를 받았거든요 설명하긴 어렵지만 그냥 제가 일에 적합하지 않았다고만 말해두고 싶네요 여기 온 게 실수였던 거죠 그럼 케이트는 여기 계속 있을 건가요 모든 일을 겪고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정신나간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내일 내일모레 또 그 다음날 저는 분명 점점 더 나아질 거예요 분명 여기에 있는 건 힘들겠죠 하지만 힘든 게 단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 잠깐만 아니 물론 지금이야 이제 해결됐다 쳐도 얘는 지금 해결된 거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테니 그러면 좀 더 나아지겠지 이런 말을 하는 상황이 이게 맞는 거야 그리고 얘는 왜 해고 통지서 받은 거야 레이를 살려줬잖아 그래서 CEO 자리에 다시 앉혀줬잖아 어쩌면 이게 여기에서 보는 당신의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꼭 다시 봐요 그리고 잊지 마요 우린 친구예요 빨리 들어가시죠 에라이 진짜 너무한다 아니 뽀뽀는 자기가 먼저 해놓고 친구라고? 세상 우울하잖아 지금 이러려고 내가 다시 한 거야 누가 이거 진엔딩이라고 그랬어 아까가 더 행복했는데 나 나 아까 정말 행복했다고 아 쫓아가야 한다고? 아 쫓아가야 한다고? 아 뭐 그 따위야 그것도 이상한데 세상 우울한 이거 정말 세상 우울한 엔딩이다 하 그걸 봐야 돼? 아까는 저 웃음이 행복해 보였는데 아까는 저 웃음이 행복해 보였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스닙이 필요한걸? 이랬어야지. 그걸 또 쫓아가서 또... 아니야 나는 너 좋아하는데... 나랑 사귀어 주지 않을래? 이러라고?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저게 뭐있나? 맛있는거있나? 지금이네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재우는거잖아 어? 체력을 전부 회복시켜주는 만병통치약! 아아아아아아아아 못쓰린 뭐 후후 둘이 동시에 나오구 으 necessarily 돌이켜보면 커피마시자고 했는데 첫차69 한다고 철벽친군 브라이언 이라고 그렇다고 삐져 가지고 친구다 이러고 갔다 고 나는 처체된 로망이 있었을 뿐이고 저 차에 머물실 그 그리고 그렇게 생쇼를 하고 회사를 살려놨더니 해고당했는데 커피 마실 기분이 납니까요 아 몰라 짜잉라잉 짜잉라잉 그냥 짜잉라잉 아까 뭐였지 이 별 뭐야 뭐 먹긴 먹어야 되나 보네 꽁으론 안해주네 꽁으론 안해져 별별별을 먹긴 먹어야되나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진짜 나 별별별별 어디서 먹었지 너무 빨라 쟤 너무 빨라 쟤 너무 빨라 커피머신이었어요? 커피머신 커피머신이 아니고 커피머신 커피머신이 아니고 여긴가 어 됐다 됐어 필요없어 이제 필요없어 다 필요없어 자 간다 별 별 별 별 2 4 6 8 나이스 어머메 넌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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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롤롤롱 오롤롤롱 콜록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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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듣고 있는데 어어어어어어 Ris 짭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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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столько 골는 잘 안 먹네 으아아아 도착을 못하고 Text에 놀자 아딜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나아~~ 하아!!! 섬님 졸이고 배 고프실듯, 그래서 제가 라면 먹고 왔어요. 죽는다. 때려도 돼요? 방송하다가 사람 때려도 돼요 여러분? 괜찮죠? 흐압ρέ 심쿵 때리는 거 인정 저도 배고 가서 어려워 고맙습니다 따뜰뜰 따뜰뜰 따뜰뜰뜰 한번뜰 분명히 laus 후랄도 호흡 벗기 B기 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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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 흑 caused 하하하하 와아 하아 하아 어? 어잏? 바로 가 nom 다 말걸 필요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흐으으윽 흐 compat 허이오어보 허어우 오어 허어우 재적 vergessen 오하 fulfillment 돌아올작면 들어와 봐 재적 broken 간동 으응! 아 이 쓰레기들아! 아 이 쓰레기들아! 아 이게 미칠리 힘드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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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 정말 심각한거 같은데... 게임에서 똥냄새가 나잖아 요즘에는 게임에 향도 첨가하나 어머 저거 봐 저거 봐 개발자인가 봐 나에게 나에게 똥을 줬어 똥을 돈 받고 팔았어 그걸 끝까지 한 나는 뭐야 똥체족이지 똥물리에 아싸 또 누가 결제했구 누군가 아 왓쌉이 결제했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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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